아이고 부까지 쏘실라고요? 아 지크벨트 뭐해 좀 도와줘 내 돈 잘한다 잘한다 밖에서 구석에 갇혔네 저거 가둬놓고 패기 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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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꼈잖아 저거 봐 껴있으면 오히려 안좋은데 아 빨리 적어줘요 이번에는 지크벨트 이벤트도 한번 해봐야겠네 이제 자죠 이제 이벤트도 한번 해봐야겠지 한번도 안해봤어 제 이벤트를 제하고 패치 이벤트하고 같이 엮여있다면서요? 잘해봤는데 여기 뚱땡이 아줌마 두 마리는 패스해야겠는데 그냥 괜히 잡으려다가 뒤지면 나만 손해인데 도끼도 안해봤는데 시키시키기 바삭 도끼도 안해봤는데 아 뭐야 똥을 던져 도끼가 많이 짧구나 이거 문 상자 열면 하늘에서 막 한 4,5마리 떨어지죠 침착하게 나오면 되죠 이 앞 보물상자 유효 적의 대군주의 어 길게도 썼네 알려주려고 근데 상자 안에 있는거 먹었나요 으어우 무서워라 무서운거 여기서 아주 쓸만한 반지를 하나 주죠 이 반지가 아주 쓸만한 반지이지 초반에 하기에는 되게 좋아요 반지나 좀 껴볼까 여기서 귀환 쓰는 게 낫겠다 귀환 쓰는 게 낫겠는데 마지막으로 시간 화똥불러 제사장으로 갈걸 아니 어차피 로딩 빨라 가서 업하고 가도 돼 로딩이 엄청 빠르잖아 콘솔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바로바로야 한 3배 정도 빠른 것 같아 3배에서 4배 당신이 쓴 메세지가 평가되었습니다 오호 벌써 호평이 벌써 두 개야 음 봐봐 이런 도움을 애들한테 줘야지 아주 좋아요 그럼 나는 거짓말을 안 했는데 당연히 좋은 말이 있지 괜히 뿌듯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인터넷에 뭐 이렇게 막 좀 아는 척해서 정보구를 딱 올렸는데 밑에 아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고맙 님 고마워요 이렇게 해주면은 뿌듯하잖아 안 그래? 얘 어디갔어 어? 이 자식이 이야 모른 쪽 유효 뭐 없어 이 앞에 오른쪽 아 애들 여기서 온 애들 난 또 뭐라고 난 아이템이나 딱딱 챙겨야지 아이템 위치 다 알려준다 그랬으니까 다 알려줘야지 으! 깜짝이야 아이 아 아 밀지마요 어 어 어어 밀었어 이렇게 왜 밀어 아 여기 위에 뚱땡이 할머니 있는데 아 어떡하지 뚱땡이 할머니 잡으려다가 죽을 수 있어요 괜히 제가 위에가 좁아가지고 하핸먹고 ship 위칭 흠 아야 이겨준마가? 아우 아우 호호호호 아우 아줌마 정말 무서워 초반에 만나면 악몽이야 여기다 또 써야지 이 앞에 이 앞 매복 주의 난 매복으로만 단결할꺼야 아 방안으로 할까? 아 내가 쓴거 또 평가됐어 여기 천정이랑 애들 막 매달려있거든 이거 아이템 처먹으려고 그러면 애들 막 떨어지거든 많이 써놨어 이 앞 보물있다 평가해주는 애들은 참 착한 애들인거 같애 게임하면서 귀찮아서 그거 누가 안하잖아 착한 애들인가 봐 내 것도 평가됐어요 벌써 몇 명이지? 호평이 세 명이야 벌써 세 명이 추천을 눌러줬다고 맘에 들어 여기도 원래 압령이 들어오는데 압령이 표시가 없네 아 그게 아니라서 그런가? 잠불 상태가 아니라서? 그런거같은거 흠 나무 보스 프레임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나무 보스 프레임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아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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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앜앜 앜앜 앜앜앜앜이 앜앜앜이 여기도 매복이 있어, 위에. 저거 봐. 저거 위에 꼬깔 꼬깔큼 보이죠? 옥상 위에. 이거 쳐먹으면 내려와서 대검으로 찍어버리거든. 여기다가 딱 작성해줘야지. 어... 이압. 이것도 매복은 매복인데. 아, 난 이거밖에 쓸 말이 없나봐. 맞지? 에에에에에에에ㅐ 자식아. 뭐해, 뭐해. 저거 아퍼 쟤 대검이라 쟤는 좀 아퍼요 일반몸이 아니라서 어 근데 이거 잘 안보여 아이씨 저것도 호평을 받기를 기대해봅니다 여기 들어가다 죽은 애들이 왜이렇게 많냐 저봐 여기서 죽은 애들 봐 이거 엄청 많이 죽었어요 여기서 구르다가 죽었어 얘한테 죽었나보다 얘한테 프레임 차이 많이 체감되죠 어마어마한데 신의 게임기 PC버전 진짜 제일 안좋은 엑스박스로 플레이를 하다가 PC버전으로 하니까 날아갈 것 같네요 자 이제 버스인데 이 형일 줄은 머리만 있으면 뭔 말이지? 읏 흠 핸 으향 흠 이제 좀 빠져야됨 저럴 줄 알았어 암마야 어 렉 걸려 레이 걸리면 안되지 렉 걸려 좋아 좋아 아 뭐야 어! 콕! 여기서 죽다니 내가 왜 죽었는지 모르겠네 아니 왜 죽었는지 모르겠어 스치 스친거 같기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많네 저기 핏자국이 보이는게 지역마다 아마 틀릴걸 다 보이진 않을거에요 지역쪽으로만 보이고 막 이러고 있지 오히려 쉬운 부스들한테서 이렇게 막 죽으니까 아 그치 야 저거 너무 길어 왜이렇게 길어 안마야 안마야 내 돈 내 돈 내 돈 내 돈 어딨어 여깄다 내 돈 내 돈이 여깄군 아 이거 왜 자꾸 이렇게 걸린대 아 이거 내 혈흔인가 하하하 하하하 아 저거 내 돈 내 돈 내 돈 내 돈 아유 똥물 괴로운 똥물 그래그래그래 아유 한 대 더 때릴라고 아유 욕심은 금물이야 욕심은 금물이야 야호우 빨리 뒤돌아 뭐해 아 답답해 빨리 빨리 와 빨리 엄마야 까부지 말아야지 그렇지 이렇게 떨어지면 나한테 별로 좋지 않은데 자빠졌을 때 오른쪽으로 가야 좋아요 오른쪽으로 그래야 저 팔이 보여서 저 가운데 다리 암마암마암마 빨리 일어나 한 번만 일어나면 끝날 것 같은데요 일어나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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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납니다 저 가운데꺼 터지겠는데요? 아... 진짜 터지겠는데 저거? 더 터지면 그냥 끝나는데 이렇습니다 아 아니다 아이씨 에이 이렇지 아이씨 거의 카운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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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급소를 많이 때렸나봐 그런거 같아 급소를 너무 많이 때렸어 이제 여기서 이거 하나 지피고 그다음에 이 할망구한테 젤을 건네주고 열쇠를 삽니다 1500원짜리도 사고 ㄱ poison 오 5,700원이 있습니까 내버블 몇 개 해주고 메버블 몇 개 해주고 체력 한 세게 찍어주고 2만원짜리 열쇠로 여기를 이거 2만원 안주고 뭐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꽁수까지 쓰고 싶지는 않아서 여기 로딩은 똑같네요 2만원짜리 열쇠로 여기를 뚫어서 여기 좋은 아이템이 많기 때문에 초반에 2만원이면 랩업을 거의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2만원은 투자할 가치가 있어요 초반에 2만원이면 엄청 크거든 초반에 2만원이면 엄청 크거든 2만원 잇은 한 이상 뉴스 robot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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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ebots